일본의 규모 10.0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일본은 어느정도의 피해가 발생할까요? 60년 칠레에서 9.5의 강진이 있었으며 이것이 현재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입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는 10.0의 지진도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에도 규모 8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일본에서 9.1의 강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만약에 10.0의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리아나 해구 2주 5가 사활의 제도 그리고 일본 해구가 쿠릴 캄차카 해구 그 다음에 알류산 열도까지 도미너로 함께 연쇄폭발을 한다면 규모 10.0의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카이 트러프로 예를 들어보면 흔들림이 3분간 지속되고 쓰나미의 높이는 30m 정도 될 것입니다. 1월 15일 통과 화산 폭발이 15m였습니다. 난카이 트러프는 9.0을 기준으로 했지만 3분 정도의 흔들림이지만 10.0은 2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흔들림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판의 경계가 완전히 벗어나기 전까지 최소 20분 동안에서 최대 1시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1960년 칠레에서의 규모 9.5의 지진대처럼 일본의 규모 10.0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 세계적인 큰 피해와 쓰나미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방파제 역할을 더 이상 일본이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지면서 한반도 역시도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300년간 분화하지 않은 일본의 후지산이 만약에 폭발을 한다면 이 역시도 한국에 간접적인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후지산이 만약에 정말로 현실화되어서 폭발을 한다면 우선 일본산 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고 항공기의 결항이 발생할 것입니다. 작년 12월 초에 후지산에서 3번 연속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 내에서 계속해서 지금 후지산 폭발에 대한 경고가 되고 있고요. 지난 300년 동안 폭발을 안 했었기 때문에 그 응력의 규모가 굉장히 클, 더욱 클 확률이 우려되는 것입니다. 후지산 아래에 있는 마그마 방이, 이 마그마 방이라는 것은 마그마가 채워진 공간인데요. 이 마그마 방을 둘러싼 지각을 자극해가지고 이 마그마 방이 활성화하거나 단층을 약해지도록 만들어서 틈 사이로 마그마가 분출될 수도 있습니다. 수지산이 폭발하면 화산재가 도쿄 중심부를 강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에도 우선 한국에서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항공기 결항과 같은 간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